아 봐봐 뒤에 그 흔들 봐봐 보여줘봐 그 서류 얼마나 많은지 와 정말 서류가 와 진짜 이게 비자 서류입니다 비자 서류 이게 책입니다 책 책 한 권 책 한 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정리해 가지고 오늘 저기 봐 영사관에 이제 결혼비자 제출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두근두근 거릅니다 두근두근 바꾸 될까봐 바꾸 되면 6개월 후에 다시 접수해야 됩니다 6개월 후에 아 진짜 이거 준비하느라고 진짜 아 딘 9시 반 예약이라고 아 그 빨리 빨리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자 으 으 예 어 과였과 어 오빠 약간 뺏어 또 오빠가 또 적합 작은 가방 작은 가방 일자로 작은 가방 오버 작은 가방 어딨어 여기 있다 이렇게 맨 앞에 아 아 우리 와이프가 그냥 꼼꼼하게 엄청 준비를 잘 해가지고 아마 한 번에 합격할 겁니다 꼼꼼하게 엄청 잘 챙겼어요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여기야? 엄청 가깝네 지금 헬멧이 없어가지고 저기 쌍둥이 유치원 선생님 집에 헬멧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다른 건 안 지키는데 이 헬멧 쓰는 거는 엄청 투철하게 잘 지킵니다 진짜 100%에 가까울 정도로 근데 역주행에 신호위반에 그런 건 또 잘 아는데 참 이 헬멧 쓰는 거는 오빠 머리가 크잖아 머리통이 왕대가리 왕대가리 돼지 머리 안녕하세요 한살꺼풀입니다 여기 따낭입니다 영사관 가요 영사관 가요 영사관 가요 자 영사관으로 출발 아이고 안전운전 해주세요 reasons 이웃 뱉 조건 공원 조건 정건출 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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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이고 서류를 정리하고 정리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정말 진짜 꼼꼼합니다 대단한 와이프입니다 보고 보고 또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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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보고 달달달 외우겠어 달달달 외워 빵 먹고 싶은데 배고파가지고 지금 아침에 되게 진짜 맛있어 보이는 빵인데 만천동 와 이거 뭐 600원? 빵 하나요 이거 550원 야 이거는 야 빵 맛있겠다 아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달래고 싶은데 저렇게 바쁘니까 나는 여기서 빵 사먹는다고 돈 달라면 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 빵 맛있겠다 아이고 우리 딘 바빠 바빠 저쪽으로 어디로 갈거야 딘 저쪽으로 어디로 갈거야 딘 중심식 있세먼지 아.. 서류가 제발 문제 없어야 되는데 딘 딘이 근데 엄청 잘했으니까 문제 없겠지? 그래 그렇지 바보다 딘 더 힘들어 줄이 엄청 많네 아휴 딘 어때 서류 이제 접수 끝났으니까 겁났어? 무서웠어? 아뇨 괜찮았어? 딘 서류 준비 잘 했으니까 서류를.. 오빠도 다 됐잖아 서류 지금.. 나행하네 이번에 오빠 가질까니까 그래서.. 아..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 전해주고 안 오려고 그랬었는데 아 혹시나 혹시나 해서 왔거든요 다낭을 또 휴가 때마침 휴가 돼가지고 며칠 시간이 돼가지고 근데.. 서류를 접수를 잘 했어요 그 뭉탱이를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또 하나 착각해가지고 소득을 증명하는 거를 원천징수로 소득을 증명하려고 그랬더니 이쪽에서 요구하는 건 국세청에서 나오는 소득금맥증명원 그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만약 제가 안 왔으면 또 이 사람 엄청 또 곤란하고 또 막 엄청 복잡할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와서 바로 출력을 해가지고 제출해가지고 서류는 진짜 큰 문제 없이 제출은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기다려야 된다는데 아휴 이제 서류만 큰 문제 없고 또 뭐 특별한 범죄 저지른 거 없으면 아마 비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라고 또 엄청 긴장되네 아 지금 이 사람 지금 오토화에 빼고 있는데 아휴 또 큰일 하나 했네요 이제 이거 서류만 문제 없이 잘 접수돼서 나오면은 이제 한국 가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외국인 등록증 아휴 힘드네 힘들어요 진짜 이거 결혼 한 번 하는 게 국제 결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딘 수고했어 여기 커피 팔아 여기 커피 잠깐 커피 한 잔 아휴 이것도 뭐라고 또 그냥 입이 바짝 마르네요 긴장해가지고 아휴 우리 딘 잘했어요 어 이뻐 오늘 저녁에 오빠가 크게 사랑해 줄게 뭐라고? 뭐라고? 오빠가 오늘 저녁에 많은 사랑을 줄게 오빠 지금 만약 사랑 안 해줘? 아휴 더 큰 사랑 준다고 밤에 어 이리 가 이리 가